도레아트 도레아트에서 지은이랑 너의 관계를 더 낼때였으십니다 그럼... 첫사람 여자로 만나셨다는데? 아뉴어야 판たい 사실이 아니야니까!!!! 딸은 몇 살이야? 문제는 그 여자야. 그 여자 때문에 사는 게 더 어렵다. 야! 너 한 번만 더 내 전화 끌면 눈발 뽑아가지고 아재가자 씹어버린다. 진짜... 내가 당신 같은 사람 웃겨주려고 태어난 사람 같아요? 진짜 얘기 안 끝났어. 날 만만하게 봤다간 크게 혼낼 줄 알아! 첫사랑의 상대가 행복해지고 뭐 할까?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